음악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우금강사 이종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내용은 바로 이제 우편금융상식 단원별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우금감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좀 희소해가지고 그런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애를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좀 메워보려고 준비한 강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뭐 많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구력이 그나마 좀 쌓여가고 있는 기출 문제들도 이 안에서 좀 다 다루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빈틈으로 남아있는 주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주제들에 관련된 문제들도 함께 좀 달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예상 문제까지를 쪼개서 집어넣은 단원별로 구성된 문제풀이 강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줄 날줄이라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제 시당초에 커리큘럼 잡아드리고 할 때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가 일종의 시줄이라면은 이걸 가지고 문제풀이를 해서 채워 넣는 과정은 날줄이에요. 시줄이 있으면 날줄도 채워져야 이것이 제대로 된 하나의 삼배가 작품처럼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시줄에 이어서 날줄을 채워내는 과정으로 이 시간들을 좀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론 공부할 때 뭘 놓쳤던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게 어떤 지점이 있었던 것인지 혹은 조금 더 추가해서 공부해야 될 것은 어떤 내용이 또 남아 있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캐치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지금부터 이제 찬찬히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 텐데요. 이제 매번 그랬던 것처럼 금융상식을 먼저 강의하고 우편상식을 뒤쪽에 붙이는 방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금융상식 그중에서도 예금편 일단은 이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인데요. 금융경제일반이라는 단원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내용을 좀 촘촘히 빠진 부분 없이 채워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강의가 한 3강좌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앞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쭉 따라가면서 내용을 또 이제 섬 옆에 나가시면 되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로 바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이게 단원 자체가 일단은 뭐였어요. 여기가 이제 금융경제일반이에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먼저 이제 나와 있는 게 국민경제순환과 금융의 역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경제순환이라는 걸 좀 알아야 그 안에서 금융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가계와 기업이라고 하는 두 경제 주체로부터 경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가계랑 기업 둘만 있어도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했던 게 바로 이제 이 민간경제 영역이라고 불리는 경제학에서의 한 파트예요. 자 이제 그리고 그걸 학문적으로 보면 미시경제학이라 그래서 가계와 기업 둘이 순환관계를 맺고 그 과정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이제 거래하는 과정을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이 재화나 서비스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잖아요. 이 상품이 어떻게 가격이 책정되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게 바로 미시경제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 경제학자들은 애초에는 정부의 개입이 없더라도 가계와 기업 둘의 경제 주체만으로도 경제는 잘 굴러갈 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이렇게 가계, 기업의 관계, 모식도로 나타나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실물의 흐름과 화폐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구분이 있어요. 실물이 이제 가는 것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가계로부터 기업으로 실물이 흘러가요. 그리고 화폐가 거꾸로 기업으로부터 가계로 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가계와 기업의 경제활동 관계 속에서도 특히 이제 요건 이제 생산요소 시장에 관련된 얘기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생산요소의 경우에는 가계가 기업에게 실물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그거에 대한 대가를 가계 쪽으로 또 지불하는 이런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물에 뭐가 있느냐 여기 이제 기업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바로 뭐 대표적인 게 노동력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 같은 게 있겠죠. 자본 여기다가 뭐 조금 확장해서 보면은 토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영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기업 쪽으로 실물이 흘러 들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기업은 이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기업이 저 생산요소들을 고용하고 고용에 대한 대가를 이제 반대급부로 지급해야 되는데 노동력에 대한 반대급부가 뭐였어요? 임금이에요. 임금. 임금. 노동을 제공하면 임금을 받는다. 급여를 받고 자본을 제공하면 뭘 받아요? 자 이제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이자를 받게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받을 것이고 토지 제공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이제 지대 내지는 임대료 이런 식으로 또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영 제공에 대한 대가는 이윤이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요. 각각 이렇게 이렇게 그죠?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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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해서 연결해서 세트로 묶어서 짝꿍을 만들어서 기억을 좀 해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A는 생산물 시장에서 공급자가 된다. 이거 말고도 생산물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야 가게가 실물의 공급자가 됐지만 생산물 시장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거래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상품이에요. 상품. 상품이어가지고 여기 이제 재화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의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업이 어떻게 돼요? 기업이 이 생산물에 대한 공급자가 되고 이거에 대한 대가로 화폐를 가게가 기업 쪽으로 보내게 되잖아요. 그 기업 쪽으로 화폐를 보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뭐가 돼요? 그게 소비 지출이다. 라고 우리가 지칭했던 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그림 속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생산물 시장에서도 서로 거래를 하고 있을 터인데 그때의 공급자는 A 가게가 아니라 이것은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B로 바뀌어야 옳은 설명이 되고요. B는 생산 요소 시장의 수요자가 된다. 아니 보시는 것처럼 생산 요소 시장에서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잖아요. 사잖아요. 사고 돈을 내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2번을 답으로 찾으시면 되겠고 노동은 기업에 임금은 니은에 해당된다. 그랬는데 노동이 기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임금은 니은에 들어가고 이건 뭐 아까 이렇게 다 썼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자본은 기업에 이자 또는 배당금은 니은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봤더니 틀린 것은 1번만 딱 틀린 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은 것이 좀 반복은 될 텐데 조금 더 확장해봤어요. 이제 생산 요소 시장만 딱 보여준 게 아니라 생산물 시장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식이네요. 이게 여기가 생산물 시장이 될 것입니다. 생산 요소 시장과 생산물 시장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그럴 때 말이지요. 여기에 이제 A는 어떻게 되냐? A. 실물의 흐름이요. 자 보세요. 생산물이 지금 B로부터 A로 가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실물은 재화와 서비스가 될 텐데 그죠? 재화와 서비스. 생산물이니까 재화나 서비스가 B로부터 A로 갔다면 A가 가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다 찾았습니다. 찾았고요. 이 생산물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가 기업으로부터 가게로 갈 때 가게는 있잖아요. 소비, 지출 행위를 하는 것이죠. 소비, 지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게 B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뭐가 간다고요? 가게로부터 아까 이제 우리 봤지만은 노동력, 그 다음에 자본, 토지, 경영 뭐 이런 등등의 생산 요소들이 갑니다. 자 그러면 기업이 이것을 고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서 이제 고용에 대한 대가로 비용 부담을 하는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고요. 가게가 이걸 벌어들일 때는 소득 분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계들을 쫙 한번 정리를 해보고 가에서 기업은 공급자 그리고 가게는 수요자가 됐다. 이거 이제 맞는 얘기가 됐네요. 맞는 얘기가 됐고 임금은 가에서 결정된다 그랬는데 임금은 생산 요소 시장이니까 가가 아니네요. 틀렸고요. A는 조세를 걷어들여 공공재를 생산한다 그랬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이건 A가 아니라 이건 어디가 돼야 돼요? 이것은 정부다 이렇게 가야 되죠. 정부라는 경제 주체가 조세를 걷어들이고 공공재를 생산할 텐데 지금 여기에 그림에는 정부 부분이 없죠. 정부 부분이 없이 이것도 민간 경제 영역으로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정부까지 나타나려면 국민 경제 영역으로 확장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번도 틀려버렸어요. B는 노동시장에서의 공급자다라고 했는데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은 생산 요소 시장의 한 가지죠. 여기에서 공급자는 바로 가게가 됐으니까 여기는 B가 아니라 여기는 A로 이렇게 바뀌어야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른 것은 또 1번이 됐고 나머지는 다 틀렸네요. 틀린 부분도 잘 확인해 봤습니다. 3번 문제는 방금 전까지 봤던 문제들을 속 시원하게 쫙 펼쳐놓은 그런 모식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네요. 자 이제 여기를 보시면 가하고 생산 요소 시장으로 또 여기도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가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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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물 시장이 되는 것이죠. 생산물 시장이 되고 그 다음에 A와 B의 경제 주체가 누구냐 이걸 또 이제 구분하려면 실물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화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생산물 시장에서 B로부터 출발해요. 실물이 A쪽으로 가고 있다 그랬다라고 한다면은 생산물 시장에서의 공급자는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의 수요자는 누구냐 그것은 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계와 기업이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자 그리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이제 생산물 즉 이제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공급할 거 아니에요.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을 하는데 이것이 이제 A쪽으로 가서 기억이 이루어졌으니까 요건 이제 소비라고 봐야 됩니다. 소비가 이루어지면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화폐가 이제 지급될 텐데요. 그것을 뭐라 그랬냐면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지출. 지출 행위가 있으면 이게 또 기업 쪽으로 쉬로록 들어갑니다. 니은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건 수입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입. 기업의 수입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쭉쭉쭉 뭐 이제 요 과정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만은 생산 요소 시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잖아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A가 됩니다. 가계가 공급자가 되어서 노동력, 그 다음에 자본, 그리고 토지, 그리고 경영 이런 게 간다 그랬죠. 이제 자동으로 외워집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자 그게 이제 리을로 이렇게 해서 기업에게 가는데 이것은 이제 고용했다 내지는 투자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급부로 또 화폐가 이제 지불이 됩니다. 그럼 B가 이제 생산 요소 시장을 통해서 화폐를 쓰는 것은 이것은 이제 비용이라고 봐야 되죠. 기업의 비용이고요. 그게 이제 가계 쪽으로 오면 이제 소득이 되는 거예요. 소득을 분배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가지 경제 행위가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 건데요. 여기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했던 거 여기 생산이라고 하는 행위와 그 다음에 여기 소비라는 행위가 하나가 있었지요. 생산과 소비와 그 다음에 여기 분배라고 하는 행위 이 세 가지가 경제에서 이루어지는 세 가지의 액션이에요. 세 가지의 경제 행위 그러면은 생산과 소비와 분배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용어들을 한번 좀 쫙 한번 제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기업에는 기업 기업 친구에게 선물을 보내기 위해서 택배를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그렇죠. 서비스도 하나의 생산물 시장에서의 상품이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소비 지출의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는 은행의 계좌이체 수수료 수입이 포함이 된다. 은행이라고 하는 기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계좌이체를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 수수료를 받는다면 그러면 기업의 수입에 해당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2번도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는 소득 분배인데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의 의류 판매 수입이 포함된다라고 한다면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결국엔 기업일 것이고요. 기업이 의류를 팔았다. 재활을 팔고 수입을 거뒀다라고 한다면은 니은으로 가야죠. 디귿이 아닙니다. 니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내용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에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웹디자이너 채용이 포함된다. 고용했네요. 노동력을 고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서 이것도 맞는 얘기로 보신다면 답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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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까지 봤고요. 이번에는 국민경제로 좀 확장을 해볼게요. 정부까지 이제 들어가서 이 경제가 어떻게 순환하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민간경제 영역을 이렇게 좀 압축적으로 가게와 기업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럴 때 가게와 기업은 생산요소 및 생산물을 서로 교환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정부가 끼어들어요. 끼어들어서 뭘 제공해 주냐. 정부는요. 이 민간에서 스스로 못하는 것들의 역할을 담당해야 되거든요. 민간에서 스스로 못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게 공공제 같은 거 있어요. 공공제. 그리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하면 직접 자본으로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것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이런 거를 이제 국가가 대신 나서서 세금 걷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누구나 다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제 SOC 소셜 오버헤드 캐피탈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국민 경제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외국하고의 거래도 있죠. 외국이라는 또 하나의 경제 주체가 나왔습니다. 수입을 외국으로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수출을 하겠죠. 수출을 하는데 지금은 이런 생산물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외국하고도 생산 요소의 거래가 매우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가, 나, 다, 라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그건 다 이제 찾아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가는 사회 간접 자본을 포함한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유형의 물자만 나에 포함되느냐? 아니지요. 무형의 서비스 같은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라서 유형의 물자만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재화 중에서도 무형이 있을 수는 있는데 재화 중에 무형인 거는 대체로 좀 공짜로 거래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가격을 매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 꼭 다 그런 건 또 아니기도 하네요. 가스 같은 거 있잖아요. 천연가스. 이거는 뭐 형체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돈 내고 사죠. 그러니까 그렇게 무형의 재화도 덜어 있고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것도 다 이제 무형이지만 이것도 하나의 상품이 되어서 생산물로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유형의 물자만 나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것은 틀렸습니다. 유형의 물자라고 하는 것은 틀린 부분으로 보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는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한다. 맞는 거죠. 기업은 이윤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요. 가게는요. 만족감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내 돈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쓰면서도 이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교용 정도로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만족감, 교용의 극대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정부는 가게와 기업이 다 두루두루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와 기업의 순환관계가 제대로 돌아갔다면 정부가 끼어들 여지는 없는데 이게 또 하다 보면 거기에서 또 이제 그 생각보다 좀 이제 원만하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간섭하는 게 정부고요. 정부는 이제 재정의 주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조세를 걷어들이고 조세 등등 정부가 수입을 걷어서 그걸 가지고 저렇게 가게와 기업을 거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외국하고의 관계에서는 뭐의 극대화라고 해야 돼요? 뭐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행위일 텐데 이제 그거는 좀 불편한 얘기니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경제 주체가 각각 효용, 이윤, 재정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제 활동을 하고 정부는 참 그리고 재정활동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사회 전체의 후생, 사회 전체의 만족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까지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 기업이니까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생산의 주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환율이 상승하면 라는 증가한다, 수출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우리 환율 관계도 뒷부분에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환율 관계를 보면 환율 관계를 보면 환율의 변동은 환율의 변동 같은 경우는 환율의 상승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율의 하락이 있죠. 환율의 하락이다 이렇게 있는데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막 금리를 올려서 미국 달러와의 가치를 올렸더니만 원 달러 환율이 막 치솟았어요.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져서 1달러를 구할 때 우리나라 돈을 많이 얹어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것이거든요. 자 이제 거기에 이제 원화 가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꾸로 환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런 관계였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출이 유리해집니다. 왜 유리하냐. 아니 미국에다 1달러짜리를 상품을 팔아요. 1달러 받기로 하고 상품을 팔면 1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갖고 왔을 때 이거를 원화로 환산하면 전보다 원화가 늘어나잖아요. 환율이 상승했으니까. 유리한 거 맞네요. 그런데 수입은 불리해요. 미국으로부터 1달러짜리를 사서 가지고 오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면 이제 1달러를 바꾸려고 우리나라 돈을 많이 들고 가야 되죠. 은행에. 그러니까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이건 수입은 불리하다 이렇게 봐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하락할 때는 반대죠. 수출은 불리합니다. 1달러짜리 팔아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면 뭐 몇 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수입할 때는 1달러를 바꿀 때 우리나라 돈을 조금만 조금만 갖고 가갖고 바꿔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입은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대목이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자 4번 환율이 상승할 때 그때 라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 유리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맞는 얘기가 또 됐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틀린 것은 2번만 틀렸구나.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2번이 답이 됐고요. 그 다음에 경제순환 과정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이제 이번에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그대로 다이렉트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국민경제활동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생산에서 분배, 분배에서 지출, 지출에서 다시 생산으로 이어지며 순환한다라고 하는 걸 봤습니다. 그죠? 기업 입장에서 생산해가지고 돈을 벌죠. 그러면 이걸로 다시 분배를 해줘요. 그러면 가게가 분배를 받아요. 그래서 가게가 지출을 하죠. 지출을 하면은 이것이 다시 어때요? 기업에게 돈이 이제 수입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생산이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순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얘기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개방경제에서는 개방경제는 외국도 외국도 하나의 경제 주체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이 개방경제는 생산분배 지출 활동에서 해외 부분이 큰 역할을 차지하게 됐죠. 처음에는 미미했을지 몰라도 가면 갈수록 외국 가구의 거래 규모는 장난이 아닙니다. 경제 주체들 간에 상호 유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진 각 단계별 총액이 서로 상의하다 그랬는데 이것은 틀린 얘기가 됐네요. 상의하지 않고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나오는 게 바로 삼면 등가의 원칙이다. 삼면 등가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삼면 등가의 원칙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를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끌고 와보면 뭐가 동일하다고 보는 거냐 생산 측면에서 따져봤던 국민소득과 그 다음에 지출 부분에서 따져봤던 국민소득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분배를 받은 거 분배받은 액수 이 측면에서 따져봤던 국민소득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분배, 국민소득까지 따졌을 때 아니 그러니까 벌어들인 만큼 지출이 된 것이었고 그리고 지출을 하려면 그만큼 또 벌었다는 얘기잖아요. 가게가 벌었다는 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벌어들인 만큼을 따진 게 생산 국민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가게가, 가게 등등 주체들이 쓴 돈을 따지는 게 지출 국민소득이고 그 다음에 가게가 또 벌어들인 돈이 분배 국민소득이니까 가게가 벌어들인 만큼 지출했을 것이고 지출된 만큼 기업이 생산했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뺑뺑 돌아요. 또 기업이 생산한 만큼 분배해줬을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측면으로 따져보든 모두 다 그 값이 궁극적으로는 서로 동일해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걸 산면 등가의 원칙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던 것이고요. 교재에 그대로 저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봐야 될 것은 생산 국민소득이 제일 중요해요. 생산 국민소득이다 그랬을 때는 어때요? 생산 국민소득은 보통 GDP로 나타내잖아요. GDP,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젝트라고 해서 국내 총생산이라고 불리고 있는 애인데 얘가 바로 생산 국민소득이에요. 기업이 생산한 거. 이 가치를 가지고 환산해서 나타내고 있거든요. 얘를 보통 많이 씁니다마는 이거를 생산 측면에서 보든 지출 측면에서 보든 분배 측면에서 보든 그 값은 다르지 않고 동일할 것이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걸 산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경제순환은 일정한 시간의 흐름상에서 나타나는 유동적인 경제활동을 의미함으로 플로우의 개념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거는 좀 여러분들이 낯설 수도 있지만 조금 보태서 말씀드려보면 이걸 유량 개념이라고 해요. 이걸 유량이라고 해요. 흐를 유자를 써서 유량 이게 영어로도 플로우잖아요. 그죠? 저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상대적으로 있거든요. 저량은 저축된 양. 그래서 그거는 스톡이에요. 스톡. 스톡. 영어로. 자 그래서 그게 차이가 뭐냐면 경제를 읽을 때 이 지표들이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플로우의 개념은 기간이 설정돼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간 동안 거래된 양이 총 몇 개야? 뭐 이런 식으로 따질 때 플로우의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톡의 개념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어느 시점을 콕 집어서 야 지금 실업자가 몇 명이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럼 이제 어느 일정 기간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실업자가 몇 명인데? 라고 물어보면 그때는 스톡. 저량의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대부분 상당수의 경제 개념들이 이게 이제 보통은 플로우의 개념 아니었어요. 유량의 개념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갖고 이것도 맞는 얘기인데 한번 요건 참고 삼아서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틀린 거는 3번으로 잘 찾아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번 다 배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6번으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어디에서 필요하냐?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경제순환의 모식을 여러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면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생산 요소였고요. 그 자본이라고 하는 애가 가게로부터 출발해서 기업으로 흘러들어가요. 그렇죠? 이 과정이 금융이에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또 뭐가 가요? 기업이 가게에게 돈을 빌렸으면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투자를 받았으면 배당금을 주죠. 이게 금융입니다. 이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생산 요소들 중에서도 학자들이 가장 주목해 봤던 건 원래는 노동력이에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노동 가치설이다라고 해가지고 노동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이렇게 분석의 틀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면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고정화된 요소이기 때문에 얘보다는 노동자를 몇 명 고용하지? 노동자를 좀 늘릴까? 줄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해서 경제학적 분석들을 막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노동자 노동력에 의존하는 산업보다도 자본에 의존하는 산업의 비중이 점차 커졌죠. 그것의 결과물로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게 독점기업 과점기업 같은 거에 비중이 매우 커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독점과점기업이 커졌다는 얘기는 그것은 그만큼 자본 투입 규모가 매우 크거나 기술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나 나도 그거 공급할 거야 라고 뛰어들지 못하는 거예요. 진입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제 수가 제한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 변화 속에서 더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기 시작한 생산요소가 바로 자본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자본을 거래를 해야 되는데 이 자본 거래의 이 흐름 자체를 우리가 금융이라고 그러고요. 그 흐름을 원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들이 금융기관 금융회사들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매개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제 제도를 싹 다듬어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금융 상품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금융상식 과정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얘기를 끌어내려고 앞에 이제 경제순환의 모식도도 보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금융이 뭐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기 위함이었었는데 금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자 보니까 금융활동의 주체로는 경제주체인 가계기업 정부도 여기도 이제 금융활동을 당연히 하죠. 돈의 흐름과 다 관련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다 금융회사가 중간에 매개하는 역할을 하니까 이 네 가지의 이 금융활동 주체들을 꼽아볼만 하지 않느냐. 가계도 있고 기업도 있고 정부도 있고 금융회사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사회에서는 수많은 거래나 지급, 결제가 금융을 통하지 않고는 완료될 수 없을 만큼 이게 이제 금융이라고 하는 게 엄청난 비중으로 확장, 팽창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도 맞는 거였고 2번도 맞는 거였는데 3번을 보니까 금융회사는 그 자신이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 또는 자금 공급자가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금융회사는요. 그 자신 스스로가 최종적인 자금 수요자이거나 자금 공급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제 중간에서 중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개 중개 업무를 담당한다. 중간에서 연결자 역할을 하는 게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얘기가 됐네요. 단기 장기의 은행차익과 상업 어음의 할인 등은 은행이 중개하는 금융에 해당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맞는 얘기로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은 답은 3번으로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문제를 읽다 보면은요. 제가 조금씩 여러분들한테 좀 추가해 놓는 얘기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간혹 그런 건데 뭐 이런 문제야.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표현들을 좀 가져다가 주로 이제 집어넣어 놓긴 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문제들을 제가 또 만들어둔 것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양이 정해져 있고 우리 이제 교재만 딸딸 공부하면 다 맞출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셔서 이 표현이나 이런 걸 조금만 바꿔놔도 불편하게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는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 대비이기 때문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를 1차적으로는 잘 기억하시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좀 이렇게 다독여 놓는 거죠. 야 이거 범위에서 바깥에선 안 나올 거야 라고 이렇게 믿으면서 공부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만큼 좀 수준이 올라왔다 싶으면은 표현을 바꿨을 때 그것을 문외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또 갖추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잘 이해하려고 해야지 표현은 있는 그대로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거 익숙해졌으니까 이거는 맞는 거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훈련에까지만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은 고득점까지 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단계를 나눠가지고 공부하시는 거 제가 항상 그런 말씀 드려왔는데요. 이게 이제 합격권에 도달하는 공부냐 안전한 합격을 보장하기 위한 공부를 하느냐 이거는 좀 이제 단계가 있는 겁니다. 스텝이 좀 나눠져 있으니까 짧은 기간 내가 합격권 점수 안에 일단 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경전처럼 우리 교재를 보시면 되기는 해요. 그러긴 하고 대신에 고득점을 노리는 거라기보다는 남들만큼만 하자. 뭐 이런 정도의 학습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를 넘어가게 되려면은 조금 더 이걸 제대로 내 걸로 이해하고 습득하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런 표현들이 교재에 있었나? 없었나? 이거 바로 관심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걸 보고 음 맞네? 이러고 지나가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 못 오시면은 이런 표현이 있었어? 어디에 있었지? 그러고 교재를 찾아가지고 자꾸만 이제 그 표현도 찾고 그거 어디 어디에 있나요? 그 문제에 그 표현 어디에 있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것도 뭐 좋은데 다 좋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거를 좀 넘어서기 위한 노력을 하시면은 공부도 더 능률적으로 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거를 막 문장 그대로 읽어내기보다는 의미를 좀 파악하는 데 좀 주안점을 두셨으면 좋겠다.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 표현이 좀 바뀐 문제들도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6번까지 이렇게 봤고요.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융의 기능이 우리 교재에 이런 4가지 정도로 나와 있어요. 여기다가 플러스 하면은 자금의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 이제 매개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정도 그런 게 좀 더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5가지 정도의 기능이 소개되어 있을 텐데 그중에서 지금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에 해당될까 뭐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에게 투자의 수단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금을 공급해준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요. 금융회사들이 자금 중계를 위해서 신용도평감, 이자율, 만기 그리고 자금의 규모 등을 조정해준다. 그랬습니다. 또 거시적인 차원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해준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무엇보다도 자금을 필요한 곳에다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양만큼씩 딱딱 할당해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로 연결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교재에 사례들하고 같이 연결해서 나와 있는 대목이니까 그 사례를 연결하는 것은 뭐 또 우리 교재 안에서 출제해준다. 라고만 한다면 그러면은 뭐 훨씬 쉽게 쉽게 연습해놓을 수가 있죠. 너무 새로운 뭐 이 보기의 내용들이 막 제시가 되면 그 생각하느라고 시간도 쓰고 그래야 되겠지만 우리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해준다면 야 바로바로 다이렉트로 시간만이 소비하지 않고 문제를 바로바로 풀어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제 금리의 종류를 우리가 또 여러 가지로 공부를 좀 해봤는데 중앙은행 나왔으면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한국은행 경기 상황이나 물가수준 금융외한 시장 상황 세계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금통일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정책금리다. 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바로 답이 되는 거였습니다. 기준금리가 답인데 우리 표면금리다. 라고 하면 겉으로 이제 드러나 있는 금리 겉으로 야 요 상품의 금리는 이만큼이야 라고 명시되어 있는 금리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시장금리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된 금리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질금리는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 부분을 뺀 만큼의 금리가 실질금리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피셔의 원리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 피셔가 만들어놨던 것 중에 바로 이제 이렇게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 이런 걸 빼주면 바로 실질금리가 되지. 이렇게 이제 정리해 준 게 있어서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실질금리 수준도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지만 기준금리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답이 됐고요. 아주 뭐 보자마자 1초 컷이죠. 1초 컷. 중앙은행 끝 기준금리 이렇게 연결하시면 될 정도의 문제입니다. 네. 이렇게 받으시고 9번으로 갑니다. 금리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금리 부분은요. 우리 이제 기출 문제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출제가 되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좀 상세하게 꼼꼼하게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위에 이 작은 단어명으로 와보면 주요 금융경제 지표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럴 때 이 금리 부분이 그 중에서도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되어왔다는 것을 좀 떠올려놓고 가셔야 될 텐데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상승률 뺀 금리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대로 나와 있고요. 채권가격이 내려가면 채권수익률은 올라간다. 당연히 싸게 사면 채권수익률은 그만큼 올라가죠. 약속된 금리만큼이 보장되는 게 채권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채권을 할인의 형태로 많이 팔을 텐데 100만원짜리 채권을 발행하면서 이제 90만원에 팔았다. 그러면 약한 11.111% 정도의 이자를 붙여주겠다라고 하는 게 되는 셈이죠. 그죠? 그 포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에 100만원짜리의 채권인데 근데 이것을 팔을 때 할인해서 90만원만 내세요. 그리고 채권을 줬어요. 그렇게 됐다면 나중에 100만원으로 돌려받을 거니까 그만큼 채권수익률이 좋아지는 거예요. 채권가격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즉 할인을 많이 해주면 많이 해줄수록 수익률은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채권가격이 거꾸로 올라간다면 채권수익률은 내려가게 되어 있겠죠.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고요.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 우리가 이제 표면금리에다가 또 뭐도 봐야 돼요. 뭐 이럴테면은 뭐 세금 부분도 봐야 되고 뭐 여러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같이 좀 봐야 되니까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표면금리는 겉으로 나타난 금리를 말하며 실효금리는 실제로 지급받거나 부담하게 되는 금리다. 이것까지 봤고 단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산하는 것이고 복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한 이자도 같이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면 될 텐데 보니까요. 다 맞는 게 아니고요. 1번이 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놨네요. 우리가 아니라 제가 헷갈렸나 봐요. 1번을 보니까 이게 실질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뺐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틀린 거지. 아까 이제 앞에서 봤던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런 내용 있죠? 하고 그냥 쓱 지나갔는데 가만 보니까 밑에 있는 얘기들이 다 맞는 걸 보니 뭔가 좀 함정에 걸린 것 같은데 1번이 바로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 물가상승률을 뺐다 이렇게 보면 안되고 실질금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명목금리는 이렇게 봐야 돼요. 명목금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이제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상승률 이라고 봐야 돼요. 실질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 이거죠. 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거꾸로 실질금리는 어떻게 된다고 봐야 돼요? 실질금리는 2항에 가면 명목금리에서 뭘 빼준 것이다?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이다. 이것이 피셔의 원리라고 말씀드렸던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는 좀 헷갈리게 이렇게 막 집어넣어놨어요.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뺐다. 뭐 이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데 명목금리가 실질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뺐다.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실질금리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금액이다. 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되네요.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뒤집어져야 되는 거라 1번을 답으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어내시면 되고요. 1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금리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은 이렇게 자꾸 이제 기출문제에서 자꾸만 물어봤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금리냐. 이게 그렇지가 않죠. 실질금리가 오히려 물가가 상승했을 때 실제 구매력이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빼고 계산해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목이란 말이 들어가면 이것은 물가 상승분도 포함하고 있는데 그거는 물가 상승분이 포함되면 사실은 수치의 의미가 좀 혼선을 빚게 마련인데도 이거를 포함해서 그대로 놨다는 것은 물가에 대해서 신경 안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실질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물가 상승분을 빼고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방금 전 문제에서 봤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구매력이 얼마나 돼? 실질적 가치가 얼마가 돼? 이런 거를 자꾸 따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명목금리는 물가 상승에 따른 구매력의 변화를 감안한 금리다.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실질금리로 바꿔주는 게 좋겠고요. 실질 이자 소득은 같은 금리 수준에서 물가 상승률이 낮을수록 늘어나게 된다. 이랬는데 같은 금리 수준이에요. 그런데 물가가 별로 안 올랐다면 실질적인 이자 소득은 어때요? 조금 더 괜찮은 정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리고 단리복리 등의 이자 계산 방법이나 이자에 대한 세금의 부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표면금리와 시료금리는 동일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갖겠습니까? 단리복리 이자 방법 이런 것들이 영향을 엄청 크게 줘요. 우리가 치리법칙 같은 것도 복리를 기준으로 했던 거잖아요. 단리복리는 결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서 좀 봐줘야 되고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특히 단리복리의 차이가 갭이 이렇게 벌어지게 될 거란 말이에요. 또 세금이 있느냐 아니면 이게 면세냐 아니면 또 이제 세금을 좀 깎아주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가지고도 엄청나게 이제 표면금리와 시료금리의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틀렸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거꾸로라 그랬죠? 채권가격이 떨어지면 채권수익률이 올라가고 채권가격이 오르면 채권수익률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쉽게 2번으로 이렇게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10문제 정도를 이번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첫 시간인데 몸 좀 잘 풀리셨나 모르겠어요. 몸 좀 이렇게 잘 풀었다 생각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관련된 이 지표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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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